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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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겹치게 많이 잤래...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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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깔끔해 아니 근데 두개로 25렙을 찍었는데 오차가 가만히 안 돼 제작진 그거를 찍어야지 이만큼 저렇게 제작진 다섯 창을 흘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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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컬러 아케니쉐이드 이 추임리포 메커네이드 5줄 유효네 아 15성인데 자기 자기 뜬금 쌍레전들이 또 17성이네 마력치대 인트 1인거 어이 너무 안좋은데 템세팅이 스읍 구육살 너무 안좋아 고보 데미지 박마마 박마마 아 이거 박마마 좋다 아 나도 이런거 띄울라 그랬는데 못띄울라 예상? 느낌상 2만 한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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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만 2만 5천인거 같은데 에디드 5천 2만 5천 여러분의 생각은 못었습니다 한 2만 5천 한 2만 5천 2만 5천 억지하에 크렘을 다 찍었네 크학이 낮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아 투자 예정일 금액 아 500장 하루 게임하는 시간 2시간 아니 하루에 2시간 어디 보수까지 하고 싶은지 수 아니 노멀수 지금해도 깰 수 있는데? 그래 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래 음 글로타스 결과적인 500장의 팀 세팅을 한번 구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500장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대충 한 1,300억 아 돈이 벌써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수정해야 될 것을 생각해보자고 아 아 아 아 아 너무 별로야 아 아 아 아 자게 뭐야 방마작이 방마작이 있는데 마륵 주운 2작의 마륵작인가 자 요렇게 해놓고 구상을 해보자 이거 작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번째 1600 그림을 그려봐 갑모짱 오래간만에 한번 켜야되겠구만 안되겠구만 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700억 800억 2000억 2000억 생각해 자 2000억을 했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2000억 그치 받쳐야될게 끝났다 대충 요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되냐 한번 보죠 뽑아보십시오 대충 대충 싸우면은 요런 느낌 140억 정도 음 좀 높다 싶은 거는 200억 정도 넘네 지켜야할 상황 에픽 에픽 에디 두줄 2.21 더이상 추후 100 이상 요렇게 하면은 대강이죠 22정짜리 이 레전드리 두줄에 100 추후 200억 정도 모자는 대체 대강이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모자에 동그라미를 하나 써줘 아 근데 모자가 지금 있잖아 아 이걸 별 올리는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 모자는 있으니까 패스 스타퍼스 100억 100억 상관잡아 보자 이거는 스타퍼스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에디는 나중에 건넌다 치고 앱솔렉스 메이지 케이브 요런 느낌 100 추후 이상에 2줄짜리 아 안보이는 거 귀여워 100 추후 이상에 2줄짜리 요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이것도 한 200억 정도 정서하지 150 200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다음보여 그림 나오니깐 망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하이가 오히려 싸지않나 일단 메이지 글러브 글러브 글러브는 그래도 쌍크뎀을 사야되니까 돈이 좀 더 나가지않을까 생각이 되네 얼추 될 것 같은데 210억 한 거 보니까 그러면 글러브 동그라미 얼추 나오지 싸다 숄더가 그치 숄더가 산긴 싼거 같아 그치 쌍래점들이 그쵸 숄더도 얼추 나오지 그러면 숄더도 동그라미 숄더가 좀 더 싸네 이건 27% 50초 27% 아 신발도 좀 싼 느낌 나지 신발도 아니 오히려 앱솔보다 더 비싸네 앱솔보다 만들기 쉬운데 아니 왜 앱솔보다 더 비싼거야 아니 나라면 나.. 나였지? 나는 차라리 스타버스 하겠다 아니 앱솔보다 더 비싼거 좀 오버 아닌가 또 하이는 싸네 밸런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밸런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또 하이는 싸요 그쵸? 이게 125억이니까 그치? 하이 상이는 250억씩 하고 하이는 125억밖에 안한다 가잇이 낮다고 쳐도 그쵸? 난 잘 모르겠어 어 그래도 도미는 2명 탈거면 20이상 사는게 다 될 것 같은데 도미 좀 싸지않아요 22석짜리 어 이런 느낌 188억이네 깔끔한 30%를 사는게 좋긴 한데 그건 조금 욕심인거 같고 지금 금액에서는 오히려 이런 느낌 170억짜리도 괜찮지 뭐지 요런거 170억짜리 레전드리 에피 아 요정도 추억은 100급이 좋긴 한데 최대한 100으로 아 웬만하면 맞추는게 좋긴 하지 더 궁금하신거 있으신가요? 대강 요런 느낌 둘둘하면은 주스텟이 아마 4만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심부르프하고 하면은 한 4만대? 4만에서 한 5만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4만에서 한 5만 정도 내릴 것 같은데 4만 5만 정도 4만 5만 정도 안될 것 같아요 저정도하면 4만 5만 정도 딱 된다고 심볼올라고 고렇게 템 세팅을 한번 기준점으로다가 백추호 레전드리 에피 에디는 최소 2줄 이상의 백추호 그리고 20 이상 3개는 기본적인 궁합이 되어있어요 3개는 마저 떨어져야되고 이제 잠재옵션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변한거에요 이제 고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2 2 2 3 3